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전송 포맷에 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언어 같은 게 필요하겠죠. 데이터 전송 포맷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사이에서만 쓰이는 데이터 포맷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사람 사이에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에 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식의 흐름대로 몇 가지 뽑았으니까 한번 순서대로 보시죠. 처음으로 볼 건 바로 CSV입니다. 수십 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정말 단순하고 간편한 데이터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쉽에서 데이터 임포트나 엑스포트를 할 때 종종 써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빼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프로그램끼리 주고받을 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CSV는 그냥 구분문자로 사용할 문자를 하나 지정하고 라인별로 같은 개수의 아이템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약자를 풀어서 쓰면 그냥 콤마로 구분된 값들이라서 기본 구분자로 콤마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탭이나 다른 구분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당히 묶어서 그냥 CSV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사람이나 기계 모두가 읽고 분석하고 수정을 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CSV는 단순하긴 하지만 테이블 구조 외에는 담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SV 포맷은 말 그대로 데이터 전송 용도로 한정해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파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면 CSV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게 가능한 XML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와 기계 둘 다 편하게 이해하고 편집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XML입니다. XML용 스키마 언어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제공하는 기능 명세로만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 전송용 프로젝트 설정 파일 등 정말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XML에서 단점을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이랑 기계 모두 편하라고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도 기계도 조금씩 불편하게 쓰게 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태그를 쓸 때 명시적으로 열고 닫고를 매번 해야 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 오버헤드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면 프로그래머에게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XML의 경우에는 이 부수적으로 써야 하는 태그의 데이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XML은 다양한 다른 포맷의 등장으로 예전보다는 조금은 덜 쓰이긴 하지만 아직도 정말 대중적이고 널리 쓰이는 데이터 포맷입니다. XML은 정말 다 되고 좋은데 종종 좀 과학의 기능이 많습니다. 즉 바로 앞 편의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방탄 헬멧이랑 방탄 조끼를 입고 나갈 필요는 없겠죠. 좀 더 간단한 포맷을 원하던 수요와 딱 맞아떨어진 게 바로 제이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머라면 제이손은 정말 친숙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npm 패키지 매니저 설정 파일인 패키지.제이손에서 제이손 포맷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이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이라고 이름부터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갑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기에는 제이손만큼 편한 게 사실 없습니다. 내장 객체, 배열 등 타입 조합해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맵과 배열 구조의 조합 형태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에서도 다루기가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API 서버들 데이터 반환 타입으로 XML을 사용하는 경우가 은근 많았는데요. 제이손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다루기가 편하다는 장점 덕분에 점점 반환 포맷으로 제이손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이손을 다루기 편하다는 게 꼭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이 읽고 편집하기에도 괜찮기도 합니다. 패키지.json 파일은 npm 툴이 자동으로 수정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정하기도 하니까요. 제이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C언어나 자바스크립트처럼 괄호로 묶인 언어 규칙을 선호하는 프로그래머가 있는 동시에 파이썬과 루비처럼 탭과 스페이스로 인덴테이션 처리를 하는 걸 선호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yaml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xml처럼 두루두루 쓰이도록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직렬화해서 보내고 받는데 쓰이기보다는 설정 파일과 같이 주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보고 수정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의도는 xml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하지만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yaml 파일을 보면 xml과 비교해보면 반복되는 태그들이 없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json과 비교하면 괄호 같은 게 없어서 간결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결해 보인다고 기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json과 xml로 할 수 있는 건 yml로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런저런 기능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yaml을 이야기할 때 간결, 간단한 마크업 언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볼수록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은 포맷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아야 할 규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얼핏 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간단함과는 거리가 먼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가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뭔가 그냥 단순한 설정 파일 포맷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ml입니다. 이름부터 재밌습니다. 만든 분 이름이 정말로 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GitHub Co-Founder라는 사실은 영상 준비하면서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 멋지더군요. tml은 정말 프로젝트 설정 파일을 위한 포맷으로 구한이 되었습니다. 스펙 문서를 보셔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적절한 게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는 것과 설정 파일 용도로 쓰는 것 둘을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용도 자체로만 보면 확실히 다른 목적일 수 있거든요. 꼭 같은 포맷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tml은 정말 설정 파일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Rust의 카고입니다. 이건 노드.js에서 npm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pm의 패키지.json은 json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면 Rust의 카고는 tml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떠올릴만한 데이터 포맷 5가지를 한 번 추려봤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기계와 사람이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한 낭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들 성능이 워낙 좋아지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사람이 인건비 위주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다 보니 바로 읽을 수 있는 이런 json과 같은 포맷들이 많이들 선호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성능, 속도에 민감한 경우에는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추려서 정리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포맷 5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포맷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청해주세요. 았습니다. 감사합니다.